마와바냐바라니 네 반갑습니다 합탄간 오타림도 보니 많이 화사해졌습니다 봄을 맞이하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교육원 앞에 그 숲선호수로 가는 길을 보면 메화나무가 있는데 핀 곳도 있지만 아직도 안핀 나무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햇빛을 못 받아서 그런것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꽃이 피면 한순간이죠 온도가 한 20도 정도 나면 바로 한순간에 확 피워버리면 이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께 제가 교계자 기본반 신신 대신해서 나미를 하고 빙 먹고 이렇게 숲선호수를 돌고 있는데 한 50대 중후반되어 보이는 보살님은 이런 16조직 가지고 안케이트 조사하게 하라면서 이렇게 대화를 청해요 존중하게 하니까 저도 이제 존중하게 했죠 그러면서 첫 마디가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은거죠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어이가 없었지만 대답을 해야 되니까 불교에서는 불교는 자각의 종이라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를 이루는 그런 종교다 그래서 신이라는 종교는 믿지 않는다 인간이 거리부터는 대화할 말이 없죠 없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거는 부분들을 하면서 결국 나중에 이제 본인을 밝힌게 뭐로 밝히나 그러면 신천지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그 신천지 하면은 코로나 때 유명하잖아요 그 기억밖에는 없고 그러면 저는 관심조차 없죠 이제 본인들은 이제 계속 말을 걸면서 하는 것들이 종교간의 모험을 가지려고 하니까 지금 과학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묻더라구요 이 그날 저녁에는 제가 또 불교적기문만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 갈 예유가 없죠 뭐 바로 이 석촌호수 한 바퀴 돌고 들어가서 이렇게 강의 준비도 하고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서울은 굉장히 귀찮았죠 근데 이제 상대방이 워낙 정중하게 나오니까 저도 이제 정중하게 대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다 또 개인적으로 배려를 가질 생각은 없냐 그것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지를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야 이 사람들 참 무섭구나 왜냐면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진순지에 의하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나서서 우려로 치면은 뭐 전법 내기는 포교 그쪽은 이제 공도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사견 탓된 견해를 가진 사이비교의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이렇게 세뇌가 심했으면은 저렇게까지 이렇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군류로 돌아온다면은 결국 부처님도 이제 팔정도를 이야기하시면서 정견을 이야기하셨거든요 맨 먼저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 그런 것들의 중요성들을 동생이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들었던 생각이 그분들도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거죠 모든 종교가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거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우리 불자님한테 물어보면은 무엇을 가장 바르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대체적으로 첫 마디가 왜 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첫 마디로 나오는 말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의 하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불교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대답이 잘 안 나오죠 이게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2호 등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절검을 추구한다 절검을 추구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 불자님들이나 일부 어떤 스님들 속에서는 우리나라 불교는 기복 진앙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좀 왕왕 되시더라고요 기복을 다른 말로 바꾸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게 뭐 나쁜 일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거는 어떤 종교든 간에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할머니 세대들을 보면은 보통 머리에 살 한 대가 쭉 쥐고 그 심리나 임심리 길을 걸어서 데려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그때의 그런 어떤 정성은 지금 우리 세대가 본받아야 될 그런 측면이 아닌가 물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기복이 행복을 추구하는 부분이 없으면은 분류라는 밭에도 존립할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알아봅니다 그게 밑바탕에 깔려야만이 그 다음 단계에서 한 단계에 나아가는 이런 길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이 열반절인데 초기 경전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어떤 뭐 이 뭐 숫다리 바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인간의 행복 천상의 행복 열반의 행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걸 바꾸어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려면은 금생의 행복과 내생의 행복과 행복적 행복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금생의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금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사회에 비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 칩선법을 닦아서 그 천수경에 침학 참여를 하잖아요 침학 참여하는 것이 바로 칩선법을 닦는 10가지 이제 칩선법을 닦는 그런 것인데 칩선법과 자비이사의 사무량심을 통해서 이 이 내생의 행복으로서 그 그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는 이런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궁극적 행복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궁극적 행복이 바로 이 열반의 행복이다 열반의 행복은 이 모든 번뇌를 다 여의고 그 해탈을 그 얻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 행복으로서 열반의 행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육신은 사라졌지만은 이 부처님이 가르친과 그 그 우주복계의 어떤 진료로서의 부처님은 우리 옆에 항상 상주하고 있다 이런 어떤 생각들 속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서 이 그 우리가 이 행복을 추구하는 부분에서는 사람이 죽게 되면은 또 다들 어디에 갔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불교에서는 궁극적 그런 행복의 한 일환으로 이야기할 때 다음 생에는 또 죽어서는 극락세계로 갔으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또 다음 생에서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야만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의 방주의 배 뭐 그런 것처럼 결국 어 불교에서는 구원의 구원의 배로서 이야기되는 것이 극락세계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관야 용선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반자 용선을 타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그 화순 운주사를 가보셨는지 모르는데 화순 운주사가 행주형이라고 그러죠 땅의 지세 자체가 화찰 자체가 구축하게 배처럼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탑이나 불상이 바로 도떼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로 치면은 도떼가 있어야 배가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런 의미를 써 볼 수가 있는데 또 나주나 청주지역 같은 경우도 행주형 지세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옛날에 석단간이나 아니면 소떼 같은 것들을 많이 분립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그 소떼 같은 경우는 그 위에다가 오리를 올린다고 그러거든요 이 오리의 의미가 뭐냐면 오리는 물갈피가 있죠 그 다음에 발도 있고 날개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물에도 다닐 수 있고 땅에도 다닐 수 있고 하늘을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삼계 자유자재라 그런 의미로서 오리를 올리기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이제 불교에서 극락세계로 가는 그런 배를 일러서 반야용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반야용선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청도에 운문사를 가보시는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은 비문의 스님들 확살로 되어 있죠 운문사 비료전에 가면은 그 악착보살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그 비료전 서쪽으로 보면은 용가라고 있습니다 용이 오르는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하는데 서쪽 그 천장 쪽에다가 이렇게 반야용선이 이렇게 발려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에 종이 보령이라 그러는데 조그만 종이 아홉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고 일곱 개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정규내수제나 아니면은 연간천도를 할 때 줄을 딱 당겨버리면 이게 그게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서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극락책으로 가는 부분의 어떤 의식을 행하는 그런 양태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악착보살은 청도 운문사 뿐만 아니라 영천에 가면 영지사라는 조그만 별이 있습니다 여기 병원전에도 있고 여기 서울에 어 동천동에도 길상사라는 절이 있는 모양입니다 관악구 동천동 거기에 가시면 거기도 법당 안에 악착보살을 매달아 놨다 그러죠 이게 이제 왜 악착보살이냐 그러면은 이 그 저성가는 반장용섬제를 타야 되는데 한 로보사림이 이 가족들하고 이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배가 이제 뜨나는 거죠 배가 뜨나니까 이제 그래도 발언을 해서 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밧줄이 하나 내려옵니다 그 밧줄을 잡고 매달려서 끝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 순간은 뭐냐면 밧줄을 놓으면 바다에 빠져서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악착같이 그 줄을 이제 붙들어 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달리 표현하면은 수행자들이 이 일념을 놓치지 않고 항상 깨어있는 그런 자세로 또 가라 이런 의미로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순간도 정신을 놓지 않는 이런 어떤 지극한 수행의 마음가짐 이런 것을 좀 일깨우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 이름은 악착보살이지만은 형태는 악착동자입니다 악착동자로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과 비슷한 일화로서 이야기되는 것들이 명나라에 유통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백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이제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관여용선을 탔는데 이제 본인은 이제 그 다음 날은 막 장례식을 치르는 중에 깨어났다는 의미죠 왜 깨어났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평소에 아끼던 이 염주도 안 가져갖고 옷도 평상식의 옷차림처럼 너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다시 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옷도 가족들이 깨끗하게 챙겨 입어주고 그 평소에 서던 염주도 주니까 빨리 이제 그 반여용선을 타고 돌아갔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는 것보다는 사는게 낫죠 근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만약에 용선을 타면 극락 세계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되돌아갔다 뭐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보통 지금처럼 이렇게 모여서 법회를 하기도 하고 사실에 대웅전 법당에서 불공을 많이 들이잖아요 불공이란 부처님께 공양올리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돌아가신 성태 선수님은 이제 그건 불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서에 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초파일날 등단한 부분도 등을 못달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법당 행사 등렬함 가면은 그 법당 안에는 연등을 못달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 그러는데 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원래였던 불공 공양올리는 의미의 그 정신을 말씀하신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불전인들이 이 법당에 들어와서 기도도 하고 신인들 문문도 덮고 하면은 마음이 가라앉고 좀 평온해진 상태죠 그런데 이제 법당문을 딱 나서는 순간은 이제 마음이 싹 변해버린단 말이죠 이게 변속할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그 원래 법당에서 그 법당 안에서 가졌던 그런 어떤 그 불법 살림에 대한 생각이나 가족들의 생각들도 법당 문을 딱 나서면은 원래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거는 뭐냐면은 음력에 끄달려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제 그래서 이 부처님을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우리가 법진상조의 개념으로 보면은 부처님은 법당 안이나 바깥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똑같은데 우리들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붙잡아주고 모아주고 가져다주는 것이 바로 불교의 수행이다 그 수행에는 주력도 있고 연불도 있고 피도도 있고 참성도 있고 강경도 있고 착용도 있고 절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사람마다 이 생각들의 편차가 각기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방법을 써서 이 마음중심을 잡아라 그래서 수행을 놓치지 말고 행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어떤 수행들을 이제 많이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근데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은 기본적으로 뭘 무엇으로 해야 되나요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진심과 원력이죠 가장 기본을 이야기를 합니다 진심과 원력이 있으면 도도 닦고 행도 닦고 여러가지를 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아지나 그러죠 근데 이 좀 닦다보면 익숙해지면 자기 생각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온대다가 자기 생각을 갖다 붙인다는 이야기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따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초심의 마음에서는 따지는 마음보다도 불법의 가르침을 먼저 배우고 제작하려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조금만 지나면 그런 자기 생각이 심으로 오른다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지비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불교적 불교적학을 처음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1,2년이 지나서 봉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봉사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그때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불교선이 말할 때 경계를 만나면 혼색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듯이 봉사를 하게 되면서부터 같은 도반들끼리 많이 다투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은 처음은 불교적 가르침과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고 체력해서 이렇게 가지만은 조금 지나면은 본래의 음력에 따른 그런 것들이 바로 드러나서 이렇게 이렇고 저렇고 많이 다투기도 하죠 어떤 문제로 다투느냐 김장할 때 특히 김장할 때 고춧가루를 더 많이 넣어야 된다 안된다 뭐 두 숟가락을 넣어야 된다 뭐 이런식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다투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이 옳다고요 그런데 결국은 수용에서는 생각이 병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생각이 병 생각이라는 것은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이 하루에 공로 1점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 눈이 눈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바로 녹아버리죠 그렇듯이 생각이라는 것들은 그만큼 허무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생각을 붙들어 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심과 원력을 가지면 한 생에서의 끝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다음 생을 2년으로 이어진다는 부분들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보자면 조선 말기의 용학선임이라는 분이 교수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금강경을 수십만분 독성하신 분이죠 참선하고 이렇게 하신 분은 아니고 그런데 이분이 서강사라는 절에 계셨는데 서강사는 지금의 부천 서강사가 아니고 강원도 보성에 있었던 삼십일 본산 일제시대 때 삼십일 본산의 하나인 서강사입니다 그게 이제 태조 이승계의 그런 원찰 이렇게 표현되기도 그런 절인데 그게 이제 계셨는데 항상 꿈에 보면 3월 15일 같으면 3월 15일날 되면 이 오산사라는 절이 나타나면서 항상 거기서 사람을 대접받고 석단 대접받는 그 꿈을 항상 권할자면 되는 그래서 평소에 나를 궁금하게 생각한 거죠 이게 무슨 꿈일까 그러면서 마음속에서는 항상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을 인쇄해서 그 경을 인쇄해서 그 경을 항상 끼고 독통했으면 하는 그런 원을 항상 가지고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하루는 어떤 백선임이 다른선임이 서강사를 온 거죠 지대방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함경도에 있는 오산사라는 이야기가 튀어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거기 찾아가서 이제 자초지증을 물은거죠 오산사라는 절에 거기는 추운 지역이니까 수로를 연결해서 부엌에다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양입니다 그 이야기도 하고 이것저것 물어본거죠 그러면서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3월 15일날 그날이 도대체 무슨 날이냐 하니까 그날이 그 절의 중창주 스님의 기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용학 스님이 이제 그 깨달은 부분들이 아 내가 그 중창주의 과행이구나 그래서 항상 그날 때만 되면은 기일이니까 당연히 거기 가서 잔습자를 대접받고 그 다음에 항상 마음속에서 팔만대장경을 인쇄해서 이 그 병을 독중하는 그런 원을 늘 품고 있는게 그때부터 그런 원을 가지고 있는가 보라 이렇게 판단해서 이분이 그 다음에 통도고사에 가셔가지고 통도사에서 백일기도를 합니다 백일기도를 하는 중에 그 통도사 자장함에 보면 금화보살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금화보살 그 기도를 하는 중에 금화보살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기도가 좀 되려는가 보라 이렇게 해서 백일기도를 무사히 마치고 다음에 반드시 대인사에 팔만대장경에 가서 백일기도를 하는거죠 그 기도 끝 무렵쯤 되어서 이 큰 뱀 두 마리가 이렇게 정각 근처를 다니는 그것을 보게 되는거죠 그래서 옛날의 가르침 중에서 그 그 구렁이가 뱀이 나온다는 것은 복행신장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원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거죠 그래서 기도를 끝마치냐고 끝마치고 얼마 안 했으니까 그때가 고종 때거든요 하여튼 뭐 나라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고종하고 그때 당시의 지금 같으면 장강급이죠 장강급 인사들이 비용을 각출해서 8만 대장경을 일부 인쇄해서 오느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인쇄하고 고인도 한부 얻어가지고 대장경 중의 일부겠죠 다시 이제 통도서에 가신거죠 그래서 평생을 마지막까지 이제 금강경을 주로 독성하는 그런 수행으로 쭉 하셨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내가 몇 년 며칠 날에 갈 테니까 그리 알고 계시오 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아침에 돌아가시는 날 아침에 아침 먹고 각 그 정각을 한 바퀴 다 도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귀한 상기가 진동을 하고 상처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 이런 이제 일사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원과 생각을 어떻게 가진냐에 따라서 이 방향이 거의 정반대로 흘러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예를 하나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나쁜 싫다는 생각도 무의식 속에 뿌리 내리게 되면은 항상 이제 그 생각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서는 부분들이 생각을 따라가면은 생각이 펼쳐지면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증개가 됩니다 그러면 앉아서 어디까지 갔다옵니까 미국 뉴욕까지 갔다오죠 생각을 따라가면은 끊어적지 그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항상 되돌이켜서 자기 마음을 비춰보는 그게 이제 선에서 이야기하는 자신반조 주소로났자 마음신자 도루실반자 비출돋자 이렇게 표현해준다 그래서 늘 그런 것들을 되돌으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병행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이제 마음공부를 이야기할 때는 마음공부는 생각 내려놓기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생각을 또 생각 바꾸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생각을 바꾸게 되면은 행이 바뀌겠죠 행이 바뀌면은 업이 바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는 부분들에서는 그것은 전방에 앉아서 수행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수행과 덧붙여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생각 내려놓기라는 이게 병행이 되지 않으면은 이 상만 높아지게 되는 그런 것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에서는 그런 표현으로도 많이 합니다 이 기모 선사라는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사주상에서 내주는 이제 그 60갑자 뭐 사주팔자로 표현하죠 그리로 봤을때는 오늘이 그 기란날이다 이렇게 이야기 될지라도 그날 화를 한번 내게 되면은 기란날에 화를 한번 내게 되면은 그 날은 흉한날이 되어버립니다 흉하다고 이야기하는 날에 내가 선한 행위를 좋은 일을 하나 지키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흉이 길로 바뀐다 그래서 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는 에 따라서 그 흉이 배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그래서 뭐 일체의 위심조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이 그 그 원력과 신심을 가지고 그러한 원을 세우게 되면은 이번 생에서의 어떤 결과로서만 이어지는게 아니고 바로 다음 생에도 그런 원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철 선생님 같은 경우는 6조 단경 한문으로 된 6조 단경을 한번 읽고 다 외웠다고 그러죠 또 일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세 번 읽고 다 외웠다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몇 번 읽고 한 번 읽고 세 번 읽고 외울 수 있었던 것은 전생에 했던 습관이라는 이야기죠 전생에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로써 이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기도를 하면은 백일기도 정치되고 안되고 이런 것에만 이제 많이 연연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 이 마음의 중심을 잡아가는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도인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날때부터 도인이 있다 이거죠 날때부터 이 귀종선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돌아가실 때 신도집에 나타난거죠 꿈에 나타나니까 신도들이 놀라잖아요 자다가 부부가 일어나서 큰 손님 어디갔느냐고 와서 하는 말씀이 꿈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집에 한 7년만 살다가 가겠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신거죠 근데 아기가 태어납니다 근데 태어나자부터 생일 지지죠 모르는게 없어서 다 이야기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선로 이름이 먼저선자 늙은거자 애늙은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뭐든 물어도 답하고 이런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도인스님이 찾아가서 이제 대화를 하는거죠 그러니까 그 전생에 했던 문답 그대로 대답을 하고 이야기 하더라고 이제 그러니깐 그분은 살아생전에 행했던 그런 어떤 수행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생연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나타났던 이런 현상이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육조단경 같으면 이걸 관절분을 읽어도 이렇게 외울까 이렇게 많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또 요즘은 한문에 익숙치 않으니까 근데 한문은 차라리 외우기가 쉬워요 한글로 뭘 외우려고 그러면 이렇게 이 한교로 들어왔다고 한교로 빠져나갑니다 이게 거기다 까마귀고기를 먹었는지 이게 점점 더 기미해져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간에 그런 습관을 습관을 그 마음 중심을 잡아가는 습관을 갖게 되면은 당연히 이 한생에서의 인년만이 아니라 다음 생의 인념에도 바로 그런 것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이 상둥이 같은 경우에도 상둥이라 같은 상둥이라 하더라도 펼치는 대주는 같이 다르죠 또 이 부모 자식간이나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이 정리가 아주 다른 경우가 많죠 왜냐면은 이 같은 자식 부모 자식간이라 하더라도 정리가 깊은 경우는 한생의 인념으로만 그런 인념이 이어진 것이 아니고 여러 생을 거친 때로는 부부의 인념 때로는 부모 자식간의 인념 때로는 형제의 인념 이런 걸 맺어왔기 때문에 정리가 난다르고 깊도 그런데 이번 생에서만 부모 자식간이나 부부나 이제는 형제의 인념으로 만난 경우는 정리가 약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과 이런 부분들이 그냥 겉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업장 속에 남아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때에 따라서 이렇게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물론 흔들릴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지만 마음 중심을 잡아나가는 이 삼성과 추격과 연불과 기도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해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선에서는 이제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그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냐 언젭니까 지금 이 순간이죠 또 가장 이 결정의 날은 언제냐 그것도 오늘 이 순간이냐 가장 소중한 날도 오늘 이 순간이라 그래서 이 오늘 하루하루를 삶의 전부로 느끼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대감록이라는 속에서 이제 원호급건선사가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많이 이제 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되어서 여부를 주는 부분에 하나가 당나라 때 이제 그 대주해선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원율사라는 선임이 그 율사죠 그런 분이 찾아간거죠 찾아가서 큰스님 그 큰스님의 도력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물어볼 테니까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물어보라 그러죠 그래서 스님이 평소에 이게 수행을 하실 때 공역을 많이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공역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역을 드립니까 그러니까 대주해선임이 하신 말씀이 이 배고프면 밥먹고 졸리면 피곤하면 잠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율사가 그러면 그거는 일반사람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도 다 공역을 드리고 있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반 사람들은 이 밥을 먹으면서도 밥먹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생각이 여기저기 오간다 이거죠 밥을 먹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잠을 자면서도 딴 생각을 하니까 꿈이라도 꾸기도 하고 이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 행동과 이 어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몸과 마음이 반으로 일치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본적인 우리가 어떤 수행에서 어떤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하루를 오늘 하루하루를 행복한 담을 순간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모든 불교에 가르침 중의 혁신 중의 하나가 있는 그대로 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 어 말을 많이 하는 게 마음을 비워라 또 욕심을 비워라 이렇게 많이 하죠 집착하지 말아라 그죠 그런데 마음을 비운다는 게 어떤 것 같습니까 마음을 비운다 어떤 게 마음을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도 이게 그 말들은 많이 듣는데 그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게 공부하는 방식이지 않겠느냐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했을 때는 보통 우리는 좋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그러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수연행이란 말이듯이 인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것도 내 인년 나쁜 것도 내 인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그것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어지니만 그 틴 라칸 선임이라고 그 배세남 선임이죠 그분은 프랑스 플럼 빌리지에 이제 수행 공동체를 만드셨죠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는 항상 이 그 잠을 바꿀 수 있는 힘은 한 걸음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 걸음을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 챙김 하면서 이렇게 행한다 이런 의미겠죠 또 이 지금 그 청나라 말기 그리고 이제 히데트를 사셨던 중국의 인간 인간고차 라고 표현되었죠 그분은 이제 정토연불 정토 수행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연불을 할 때 연불을 귀로 분명히 듣고 또 마음으로도 이 정확히 소리내고 귀로 정확히 듣고 마음으로 그 연불소리를 정확히 예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하나 제대로 집중해가고 마음을 모아서 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어떤 날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맞이하게 되는 열반절이지만 열반절을 성하수께서 부처님의 육신은 가셨지만 법신은 이 우주 법계에 영원히 상주하신다 그래서 열반을 죽음이라는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반의 행복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우리 이제 볼자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왕 오셨으니까 저는 항상 법회를 마치면서는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는 이제 명상을 합니다 이 명상을 같이 좀 하고 마음을 좀 위안시키고 편안하게 하신 뒤에 공량을 드시고 돌아가시면은 조금 더 이 즐거운 그런 어떤 하루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상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특히 지금 시간은 바닥에 앉아서는 많이 힘들죠 뭐 제가 강의할 때도 보면은 바닥에 앉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의자에 편안히 앉으신 상태에서 몸을 좀 위안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어깨를 어깨를 들었다가 쭉 한번 들으며 춤을 내쉬면서 후 들으시고 내쉬면서 후 들으시고 내쉬면서 후 들으시고 내쉬면서 후 들으시고 내쉬면서 후 이게 이제 긴장을 이완시키는 그런 방법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좀 깔치기고 이렇게 깔치기시고 들어서 오른쪽으로 한번 숨 내쉬면서 한번 왼쪽 다시 한번 숨 들으시면서 가운데 왔다가 왼쪽으로 내쉬면서 한번 들으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들으시고 내쉬면서 왼쪽 네. 바로 그리고 이제 어깨를 한번 이렇게 천천히 돌립니다. 천천히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이걸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고개도 쭉 돌려보시고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게 몸을 푸는 것은 천천히 돌려야 됩니다. 네. 바로 마시고 이제 고개를 이제 바로 하시고 이제 의자의 편안이 아닙니다. 대신에 뒤로 기대버리면 흐트려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허리만 조금 버티세요. 너무 피곤하고 힘드시면 완전히 뒤에 길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두 손을 포개어서 다슴에 두 손을 올립니다. 계속해서 마음은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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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버전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버전하기를 내가 편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버전하기를 다음은 평소에 내가 아끼고 자랑하는 사람이신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가 편안하기를 그가 행복하기를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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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평소에 미워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가 편안하기를 그가 행복하기를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가 편안하기를 그가 행복하기를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가 편안하기를 그가 행복하기를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다음은 모든 존재가 편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편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편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편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편안하게 모든 존재가 행복하게 모든 존재가 고통해서 계신다 마음을 다시 호흡 쪽으로 집중을 한다 숨을 들으시고 내쉬고 들으시고 내쉬고 들으시고 내쉬고 들으시고 내쉬고 들으시고 내쉬고 마음을 계속해서 호흡을 집중합니다 들으시고 내쉬고 들으시고 내쉬고 들으시고 내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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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계속 이 소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장으로iri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하바니바를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